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 4.15 총선의 패인을 코로나19의 급섭, 통합당의 무기력함 그리고 불운 등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합당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선거 막판에 살포되거나 살포되기로 약정한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관련 지원금이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킴프리덤님이라는 그런 분의 댓글을 유튜브 방송 댓글입니다. 저의 관심 있게 읽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눈앞에 세금 살포에 많은 호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국가가 빚더미에 빠져서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은 조금 더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눈앞에 이득이 최선인데 정권의 실증이나 부도덕성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 가운데 최저임금 가운데 문에 무조건 여당의 표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종업원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노인들이 모인 그런 장소에서는 단기 일자리 때문에 당장 혜택을 받은 그런 노인들은 무작정 여당의 표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장기적인 이득보다도 단기적인 이득에 훨씬 큰 가치와 비중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라든지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그런 국가들도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는 정책인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도 단기적으로 그런 현금 살포를 하게 되면 당장 표를 주는 그런 성향이 또렷하게 도드라지게 그렇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주 웬만큼 먹고 사는 나라들이 현금성 복지를 크게 늘리는 포퓰리즘 국가로 타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존경심 맞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압도적인 그런 다수로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지 않겠다. 왜 그러면 그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퇴락시켜서 국가를 어려움에 차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스위스 국민들의 관한 그런 국민 투표에 관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선진국민이다.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원숙한 그런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인 가운데 하나로 긴급재난지원관 같은 그런 현금 살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새길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전달합니다. 국가재정이 파국이 나는 최악의 상황이 도달하기 이전까지 선거를 통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선심성 지출이 앞으로 집권 여당에서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포퓰리즘 국가의 전형적인 그런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질문은 역사 속의 잔재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박지향 교수가 쓴 윤치호의 협력일기라는 책을 보면 조선조와 일제시대를 살았던 윤치호라는 인물이 누군가의 빌부터 살아가는 기생주의에 대해 흥미로운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홍 윤치호는 1864년부터 1945년까지 살았던 한국의 정치가이자 교육자이자 사상가이자 언론인이자 종교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사람들의 결점은 자립심이 부족한 것인데 윤치호는 그것을 친족제도와 유교도덕이 조장한 기생주의로 해석하였다. 이런 윤치호의 글을 읽고 박지향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가 말씀하는 겁니다. 덕분에 남에게 엉켜 사는 기생충전 기질이 조선사람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발달하였던 것이다. 윤치호가 공산주의를 싫어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그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를 그의 보수적 성향에서 찾지만 사실상 그 혐오감의 핵심은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하여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남의 노력에 얹혀 살기를 조장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달아붙어 있는 친척 친구들을 볼 때 조선은 옛날 옛적부터 공산주의를 해왔다는 것이 윤치호의 주장이다. 이렇게 박지향 교수가 윤치호의 협력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마무리하면서 건면 좌조협동의 기체를 내걸었던 세말운동의 3대 지표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행렬화도 오래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널리 관찰할 수 있었던 기생주의의 부활이 4.15 총선에 섬여들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앞날에 깊게 드리워진 그림자일 것입니다. 쉽게 제거하기 힘든 그런 깊고 짙은 그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